우리 지난 시간에 한 대로 여리고 복습 잠깐 하고 예루살렘 계속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화면에 보시는 이것이 바로 여리고의 옛 도성입니다. 바로 여호수와와 갈렙을 중심으로 60만 대군이 첫 성인 여리고에 와서 그들이 모두 13바퀴를 돌았죠. 매일 하루에 한 번씩 6일 동안 돌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7일에는 기도원을 위하여, 여호수와를 위하여 그리고 하나님을 위하여 외칠 때에 이 여리송이 무너졌던 그 현장. 마지막 날에는 7바퀴를 돌았어요. 그래서 모두 13바퀴를 통해 이 성이 이렇게 무너진 겁니다. 이렇게 무너진 곳에 하나님이 여기에 경고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호수와 6장 26절에 그때 맹세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여리고성을 누구든지 일어나서 건축하는 자는 여호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래서 그 기초를 쌓을 때는 장자를 잃을 것이고 문을 세울 때는 계자, 이게 막내라는 말입니다. 막내 아들을 이르리라고 경고를 하신 데 불구하고 훗날 어떤 사람이 베델 사람 히엘입니다. 여기 여리고를 건축을 했어요. 그가 알고 그랬는지 모르고 그랬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했는데 그가 이 털을 쌓을 때에 그의 장자인 아비람을 잃었고 그리고 그 문을 세울 때는 말제 아들인 세굽을 잃은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와 6장 26절에 있는 말씀 그대로 돼서 이 이후로는 감히 여리고를 재간하지 못하고 지금 현재 가보면 그 상태 그대로 있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케오가 올랐던 이 뽕나무라고 이렇게 번역된 것은 우리 성경에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이렇게 번역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뽕나무하고는 다릅니다. 영어로 시카모어 이거는 돌무화가 나무라고 그렇게 할 수 있죠. 우리 그 이 성경에 보면은 로마서 11장에 참 감남나무와 돌 감남나무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개념이에요. 시카모어라는 주의가. 왜냐하면 이스라엘에는 뽕이 없습니다. 뽕이 없으니까 번데기도 없죠. 그래서 이런 뽕나무는 우리나라의 상조 같은데 이런데 많지 이스라엘에는 이 나무가 아닙니다. 그래서 비슷한 나무로 번역하다 보니까 뽕나무인데 이제는 사케오가 뽕나무 올라갔다. 이 번역이 아니고 돌 무화가 나무에 올라갔다. 이렇게 보시고 여러분이 보시는 것이 바로 이것이 바로 그 나무입니다. 이런 사케오. 여리고성에 이렇게 가보면은 매장이 있고 여기에 각종 기념품을 판매하는데 이 염에서 나온 그런 이제 비누들 화장품 이것이 우리 한국 공장이 가서 개발해가지고 많이들 판매하고 있고 또 여기에 여리고에 좋은 생수 물을 여기서도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이 참 여리고는 각종 과일과 열매가 풍성한 오아지스 지역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 올리브 산을 이렇게 하는데 여리고에 있는 올리브 갈 때는 배빠개를 만나게 되지요. 예수님께서 여기에서 낙이 새끼를 이제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셨던 바로 그 배빠개 기념교회가 있습니다. 올리브 산을 이렇게 전체 바라보는 정경이고 여기를 이제 기드롱 계곡을 건너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모습이고 또 올리브 나무가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2000년 넘게 된 나무가 한 3그루 정도 있다고 알려지고 있는 이 올리브 바로 이게 캐셀만의 동산입니다. 참 오래된 나무. 지금도 이 올리브가 열리고 있습니다. 1년에 3차례 열리고 있는데 이 올리브는 중동에서는 거의 우리나라 김치처럼 먹고 있습니다. 이 올리브를 가지고 피클을 해 먹고 또 올리브 기름이 성류로 우리 예루살렘 성전의 촛대 기름으로 사용이 됐고 이곳에서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들이 임명될 때에 기름 부음을 받았던 곳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올리브를 가지고 먹는 식용유에도 사용했고 의약품에도 사용했고 마지막 찌꺼기는 유난류로 이렇게 쓰는 문짝 같은데 이런데도 바르고 또 기계 그런데도 이 올리브를 바릅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또 마켓에 팔고 있는 올리브 오일 올리브 오일은 참 기름 가운데서도 제일 아주 좋습니다. 우리 내장에도 들어가면 다 식기고 그리고 이 맛도 있고 그리고 참 올리브 기름이 굉장히 좋아서 우리 한국에서는 치킨집에서 주로 이 올리브 기름을 가지고 이 치킨을 이렇게 튀기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안에 있는 개셋만의 교회입니다. 그 안에 이렇게 예수님께서 마지막 기도하신 그 바위 중심으로 재단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성전기념교회입니다. 성천 예수님께서 성천하실 때 이 뚜껑이 없었는데 지금은 이슬람 교도들이 이거를 뚜껑을 해서 도움같이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그 밑에는 예수님께서 성천하실 때 발자국이 있습니다. 그 발자국이 성천기념교회에 있는 것을 볼 수 있고요. 그리고는 그 성천산에서 이렇게 내려다보는 기드름 계곡과 올리브 나무 그리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워렌 셔프트 이것이 있는데 영국 장교가 19세기 때 이것을 발견했습니다. 워렌 셔프트에 대한 얘기를 제가 이렇게 성경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무엘 하 5장 6절에서 9절에 보니까 이 왕과 그 부하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여부서 사람을 지뢰하니 이때 왕은 다윗입니다. 다윗이 이미 7년 반 동안 남쪽 다윗성에 있는 헤브론에서 왕이 됐어요. 이 헤브론은 어떤 땅입니까? 이거는 족장들의 무덤이 있는 곳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127세에 죽었을 때에 그때 이 아브라함이 핵족속을 통해서 막벨라 동굴을 구입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아내를 거기에 했는데 그때 지불한 돈이 은 400세 개를 지불했다 그랬습니다. 굉장히 고가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핵족속에게 돈을 그렇게 많이 주고 막벨라 동굴을 구입한 그곳이 지금까지도 영원한 이스라엘 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세 군데는 아주 큰 소리치면서 이거는 우리 땅이라고 확실히 얘기하는 곳이 바로 막벨라 동굴, 여기 헤브론입니다. 이게 고가를 주고 그건 거예요. 은 400세 개를 같으면 30세 개를 한 노예의 값이에요. 남자 노예, 건장한 노예 30세 개를. 그리고 청소년 노예가 20세 개를 받는 때인데 요셉이가 20세 개를 팔려갔죠. 예수님이 은 30량의 가론 유다를 통해서 팔렸지 않습니까? 그런 돈의 10배 이상, 12배에 해당되는 게 이게 400세 개를 아니겠습니까? 엄청난 돈을 주고 산 겁니다. 두 번째로 그들이 이제 확실히 이거는 우리 땅이다 하는 곳이 쇄겜이에요. 쇄겜. 쇄겜은 어떤 땅입니까? 그 야곱의 우물이 있었던 곳이에요. 그래서 수가성 여인과 우리 주님이 대화하실 때도 이곳은 우리 조상 야곱이 이렇게 구입한 곳이라고 당당하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 땅도 이스라엘이 당당하게 이것은 우리가 돈 주고 산 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오늘 지금 공부하고 있는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도 이 다윗이 정정당당하게 이것을 뺏은 그런 곳입니다. 그리고 여부수의 사람들이 살아고 있었던 이 예루살렘 바로 그 근처에 있는 이 타장마당. 이 오베데돔이라는 분의 타장마당에 우사가 죽은 후에 하나님의 은약계가 그게 3개월 동안 보관되었던 곳이 있거든요. 그것도 돈 주고 산 곳이에요. 그래서 이 근처에 있는 예루살렘 이것이 또 당당하게 다윗이 이거는 우리 돈 주고 산 땅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바로 여기 다윗왕과 그 부하들이 예루살렘으로 침공하려고 이제 예루살렘을 지뢰하는데 여부수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렇게 놀립니다. 당신이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우리 소경과 절뚝바리가 당신을 물치라고 조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이 이제 화가 나서 시훈산성을 뺐을 때 이 다윗성을 통해서 이제 들어갈 때는 수구를 통해서 들어갔는데 유부수 사람을 칠 때 이 수구로 누구를 들어갔는가 하면은 마음에 미워하는 절뚝바리와 소경을 치라 하고 이게 속담이 돼가지고 소경과 절뚝바리는 지배이지 못하리라 하고 그분들을 선발대로 해가지고 그 이제 유부수 사람을 공격했던 그 장소가 바로 이 수구입니다. 그래서 수구라는 것은 물을 이렇게 길러올리는 그런 구밍이라는 것이죠. 이 수구를 통해서 이제 하는데 지금도 이제 이 수구 밑으로 가면은 기온샘에서 히스기아 터널로 내려가는 물이 이렇게 흐르고 있어요. 그래서 이 수구가 지금도 있습니다. 이제 우리 히스기아 터널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BC 701년입니다. 이때 히스기아 왕은 어떤 정보를 접하는가 하면 아수르 왕이 여기 이제 침입에 들어온다는 소식이 들립니다. 아수르는 오면은 예루살렘은 완전히 포위해버립니다. 포위해버리면 가장 큰 문제가 식수 해결입니다. 이 물을 이 예루살렘 밖에 있는 오늘날 이 개셋만의 동산에 있는 기온샘에 거기에 이제 물을 들여다가 이제 성 안에 저들이 물을 마셔야 되는데 그 물을 식수 문제가 가장 심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히스기아는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 샘의 입구 즉 기온샘의 입구에서 이제 이쪽 안으로 예루살렘 안으로 물을 이렇게 끌어들이는 터널을 계획을 했습니다. 이 기온샘은 지금도 하루에 2500명 이상에게 물을 충분히 공급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물이 엄청나게 나옵니다. 한 6000톤이라는 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열한기 하 20장 20절에 이것을 이제 성 안으로 끓이는 대공작업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1880명까지도 몰랐습니다. 어떻게 이 터널을 봤고 어떻게 이 신로한 못이 이렇게 예루살렘 안에 있는 것을 전혀 몰랐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제 그 입구라고 보는 엔트런스 여기서부터 엑시시라고 하는 이게 이제 신로함 연못이잖아요. 여기까지 기온샘에서 여기까지 이제 물이 총 길이가 535m입니다. 그리고 고조의 차이는 뭔가 하니 기온샘하고 신로함샘이 2m 차이에요. 2m 차이에 이것이 이제 천천히 물이 이제 들러오니까 이 지금도 히스키가 터널을 지나면 물이 천천히 흘러 예루살렘 성 안으로 신로함 연못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을 몰랐는데 1880년에 신로함 근처에서 바로 여기서 이제 그 미역을 감고 있던 한 아이가 팔레스타인 한 아이가 물장을 하다가 넘어졌어요. 넘어졌는데 신로함 거기 연못의 위에 암벽에 보니까 무슨 문자가 이렇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얘가 이상해서 라삐에게 알려주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 고고학자들이 들어와서 이렇게 봤는데 이것이 그 유명한 신로함 기록입니다. 신로함 인스크립션 신로함 여기 벽에 새겨져 있는 이 비석이에요. 바로 이겁니다. 이게 이제 그대로 옴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듣는 우리 히브리어 이 스물두자의 알파벳이 지금 여러분들이 우리 쓰고 있는 것이 다 인쇄체입니다. 인쇄체 이 히브리어는 훗날 발달된 겁니다. 그 다윗 시대 때 설문 시대 때 적어도 희석이야 그리고 이 바벨론 포로께 잡혀갈 때까지 썼더니 이 히브리어가 지금 여러분이 눈에 보는 이런 히브리어입니다. 이게 어차가 조금 다릅니다. 히브리어의 발달사를 제가 이제 하바드에 있을 때는 제 그 논문이 이 알파벳의 발달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각 숙비와 이런 걸 다 비교해가지고 어떻게 이게 페니키아 그 어느 그림 문자가 발달이 돼서 이게 이제 히브리어가 되고 아람어가 되고 그리고 훗날 이렇게 그 그리스에 가서 헬라어에 알파, 베타, 감마, 델타, 엡실론 이렇게 된 것인데 그 역사를 쭉 제가 전공하다시피 공부를 했습니다. 알파벳의 그 역사에 대해서. 그래서 그 알파벳은 전부 다 그림 문자예요. 그림 문자가 이렇게 발견된 겁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대문자로 알파, A라고 하는 이 자를 뒤집어 보면 그게 황소의 뿌리예요. 그게 눈 두 개만 붙이면 황소의 뿌리입니다. 그래서 A가 시작된 것이 황소 또 아니면 힘 이런 게서 나왔는데 이거를 우리 성경에서는 엘로힘 할 때, 엘 할 때, 하나님 할 때 아일레투 쓰고 이제 라메드 씁니다. 엘, 엘로힘. 그리고 이제 그거를 옆으로 이렇게 뒤집어 난 이 형태의 글자가 지금 여러분들이 보는 8세기 때 그때 히브리어입니다. 이게 바로 히스기야 때, 이사야 때 서든 히브리어체입니다. 이거를 그대로 이렇게 탁분을 뜬 거죠. 그래서 이제 고고학을 하신 분들은 비문이 나오면 탁분을 떠요. 그대로 이렇게 씁니다. 저도 이제 미국에 가서 우리 성경 고고학을 공부할 때에 첫 번에 한 것이 이 탁분 뜨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비석에 있는 거를 플라스틱으로 해가지고 여기에 쓰는 잉크 있잖아요. 잉크로 그대로 그려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신람 턴을 또 저희들이 탁분해 봤고 그리고 저는 이제 비블로스 텍스트라고 오늘날 말하면 베이루트라든지 또 저 우가리트 이쪽에서 나온 비문들을 많이 탁분을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탁분을 쭉 한 것을 오늘날 현대에서는 히브리어로 이때 이제 한 겁니다. 이 내용의 해석을 하면 이렇게 됩니다. 굴이 뚫린 과정은 이라다 라고 신로함 석비에 적혀 있습니다. 양편에서 중심부로 향해서 이렇게 팠습니다. 저기 기온샘에서도 팠고 신로함샘에서도 이렇게 팠어요. 파가지고 이렇게 S자로 이렇게 구워 있습니다. 왜 이렇게 S자로 팠는지도 몰라요. 요즘으로 말하면 지진락 조사가 있고 또 컴퓨터로 보고 인공위성으로 해서 이 안벽을 이렇게 뚫는 과정에 이렇게 S자가 왜 있는지 이런 것도 다 조사를 해낼 텐데 그 당시에 BC 700년에 이때 그런 기술이 이쪽 양쪽에서 S자로 이렇게 팠는데 왜 S자일까? 학자들 사이에는 아마도 왕의 무덤을 피하기 위해서 그랬을 것이다 라는 것도 있고 아니면 오늘날 이런 건축학 그런 쪽에서는 얘기가 이거를 곧바로 파는 것보다는 S자로 이렇게 파는 것이 훨씬 정확도가 이제 많을 거다. 그러는 관측에서 얘기했는데 놀랍게도 양쪽을 이렇게 봤는데 이 과정을 신로함 석비에 다 적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이쪽과 이쪽이 팠는데 양쪽이 3규비만 남아 있습니다. 3규빗이 어떤 규빗이냐 하면 두 뼘이 한 규빗이에요. 그래서 우리 중지 끝에서 여기 팔꿈치까지가 이게 한 규빗입니다. 뼘으로 보면 두 뼘이죠. 한 뼘, 두 뼘 이게 한 규빗이거든요. 그러면 2규빗 하면 우리 인간의 심장이 옵니다. 이렇게 심장. 그리고 3규빗이 여기서 여기까지가 바로 3규빗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약계는 길이가 2규비 반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정확하게 보면 뼘으로 보면 다섯 뼘이 하나님의 은약계의 길이에요. 폭이 한 규비 반이에요. 세 뼘입니다. 그런 이제 개념인데 이 3규빗이 남은 그러니까 여섯 뼘이 남는 그 시점에서 상대방이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안벽에서. 그런데 이제 조금만 더 파면 우리가 이 구명을 맞을 수 있을 것이다 하고 그들이 이제 돌을 깎고 도끼가 부딪히는 소리를 들으면서 마침내 이게 구멍이 딱 뚫렸다는 겁니다. 535미터를 서로 양쪽에서 이렇게 해서 중간을 그렇게 극적으로 만나는 스토리가 이 신람 숙비에 적혀 있습니다. 이때에 이 총 길이가 1200규빗이라고 나옵니다. 이때 1880년 이전에는 규빗이라는 것이 얼마나 길인지를 몰랐습니다. 46cm 된다는 것. 우리 두 뼘이 46cm거든요. 한 뼘이 23cm로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한 규빗이 46cm예요. 이 1200규빗이 535미터라는 것을 그때 알고 아 한 규빗이 두 뼘이라는 것을 이 신람 터널을 통해서 알게 됐습니다. 이만큼 우리는 이 고과학을 공부하면 우리가 몰랐던 많은 일들을 알게 되겠는데 이 터널을 통해서 한 규빗이 얼마였다는 것을 정확하게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히스기아 터널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우린 또 이 신람 못하면 예수님께서 나면서부터 성경된 자 눈으로 진흙을 바르시고 신람 못해 가서 씻으라 했는데 그가 순종하여 눈이 회복된 것을 보죠. 그때 이 신람이라는 뜻이 뭔가니 보냄을 받았다라는 뜻이라고 우리 요한복음 9장 7절에 나옵니다. 신람, 주님의 보내심을 받았다. 이런 것이죠. 우리 또 여기 신람 그러면 우리가 맨 초막절날 마지막 날입니다. 초막전은 언제입니까? 티시리, 가을 이제 가을이 시작되는 티시리 그 달력 월이라고 이게 티시리라 그러잖아요. 티시리 1위는 창조주를 지킵니다. 로시하샤나. 하나님께서 빛이 있어라 하심에 빛이 있었던 그날을 기점으로 오늘날 유대력은 그 창조력을 지금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올해가 한 5,890년 정도 됩니다. 이 창조 로시하샤나. 그리고는 그로부터 10일 후에 티시리 10일에는 이제 대석제를 씁니다. 대석제를 용키프라 그러죠. 용키프라는 레위기 16장을 읽으면서 이 대제사장이 1년에 딱 한 번 이 지성수에 들어가서 그가 세 번 출입하잖아요. 첫 번째 들어갈 때는 그 잡은 재물의 피를 일곱 분뿐입니다. 한 번은 위로 이렇게 퉁 뿌려서 하나님에게 향하고 세 번은 이쪽은 남쪽으로 세 번, 북쪽으로 세 번. 일곱 분을 뿌리면서 그 뿌린 그 장소가 속죄소라고 그러죠. 하나님의 은약계 뚜껑을 속죄소라고 그럽니다. 그 속죄소를 멀시시, 이거를 히브리서 4장 16절에는 은혜의 보좌, 멀시시, 이것을 우리 한국말로는 시연자 또 시연소 하고 하는 그 장소입니다. 이게 바로 대석의 하나님과의 우리 인간이 만나는 만남의 장소이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를 대속해 주시는 은혜의 자리이기도 합니다. 여기 뚜껑에는 하나님의 불이 있어요. 하나님의 불이 있어가지고 지성소 안에는 항상 화났습니다. 하나님의 불 때문에. 이 하나님의 불을 히브리 말로 쉐키나라 그럽니다. 이 쉐키나의 뜻은 영광의 임재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는 거고. 그래서 이것이 이제 그 밖으로 이렇게 유출된 것이 낮에는 구름 기둘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리고 또 하나 더 있습니다. 새벽에는 불 구름 기둥으로. 그게 보면 출애극기 14장 24절에 홍해가 갈라질 때에 새벽에 불 구름 기둥이 있을 때, 이때 영어로 보면 이 기둥을 필러라 그러잖아요. 불은 파이어, 또 구름은 클라우드. 그런데 새벽에는 불 기둥이 이제 구름 기둥으로 바뀌는 곳이 있습니다. 그때 그 기둥을 불 구름 기둥이라 그래요. 필러 오브 파이어 앤 클라우드. 그 불 구름 기둥이 있는 곳이 새벽 시간이에요. 그래서 이 새벽에 모든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 새벽에 엘리 제사장 숨기고 있었던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또 야곱이 이스라엘로 변하는 그 시간이 새벽의 시간. 또 이 시간에 마리아가 천사의 가브리엘을 방문을 받고 이제 아기 예수님을 탄생한다는 소식을 듣고 또 요셉이가 이런 비밀을 또 천사를 통해서 듣게 되는 것. 모든 게 이 새벽 시간이에요. 그래서 우리 새벽 기도를 하는 중요한 이유가 그게 있습니다. 아침에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의미도 있지만 이 새벽 시간에 주로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셔서 기도에 응답 주시고 또 우리가 기도를 하면 하나님과 받을 수 있고 그래서 우리 새벽 기도 끝나고는 목회자가 주로 설교 준비를 그때 많이 하잖아요. 이상근 목사님 또 그 친구야 성경 추석을 다 하실 때는 항상 이분이 새벽 기도 가기 전에 한 시간 집필하시고 새벽 기도 갔다 오시고 두 시간 집필하시고 매일 세 시간 집필한 것이 평생 가셨다고 간증도 그렇게 하셨습니다마는 이 새벽 시간이 그렇게 중요한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쉐키나 은혜의 보좌에서 나온 이 빛이 이렇게 교체가 되는 불기둥이 이렇게 교체가 되는 이것을 불구름 기둥이라. 그래서 우리는 기둥이 세 개 있다라는 것을 기억합니다. 그래서 이 은혜의 보좌에 이렇게 하는데 그리고는 이 키실이 용키프루에서 5일이 지납니다. 15일이 돼요. 15일부터는 초막절을 지켜요. 초막절에 있는 것이 다른 이름이 또 초막절이라고도 하고 장막절이라고도 하고 수장절이라고 합니다. 이 세 가지 명칭이 있어요. 다 같은 말입니다. 다 태버너끌. 태버너끌 이거를 초막, 자막, 수장절은 이제 일종의 곡식을 이렇게 저장을 하는 이것을 또 수장절이라. 그래서 이제 추수감사절 그런 개념도 있습니다마는 하여튼 이 초막절을 15일에 시작해서 21일에 끝납니다. 21일에 끝나는 날 그들이 대제사장이 앞세우고 신라한 모세와요. 그 일행이 쭉 내려옵니다. 그래서 이게 물을 떠다가 이루살렘 성전으로 이렇게 진행하는 행진이 있습니다. 이때에 예수님께서는 이 동생들을 먼저 보내놓고는 주님이 좀 늦게 나타나셨어요. 이 초막절. 요한복음 7장에 시작할 때는 형님 이번 초막절 때 올라가서 예루살렘에서 당신 자신을 이렇게 이제 메시야로 공개하십시오. 뭐 이런 어떤 것을 하는데 야 너희들이 먼저 가거라. 나는 뒤에 가겠다. 그리고는 우리 주님이 초막절 이제 끝날 부분에 예루살렘 성질에 나타나신 겁니다. 그 바로 물로 가지고 이렇게 행진하는 그 시간에 우리 주님이 이런 말씀하신 것이 요한복음 8장 3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군지 목마른 자는 다 내게 와서 마시라. 네 배에 흘러나오는 생수의 강을 마시리라고 했는데 요한은 거기서 주석을 달기를 이 생수 이 목마르지 않는 문을 성신님이라고 그렇게 적고 있습니다. 홀리코스트라고. 그래서 이 했던 그 장소가 이 신로암못에서 나오는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그것을 염두에 두신 말씀이 그 말씀이었죠. 최근에는 2004년도입니다. 12월 달에 예루살렘에 있는 성경고과학절이 바로 이 예루살렘 근처에 있는 신로암이라는 신로암 연못의 유역지를 발굴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곳이 로마가 예루살렘을 파괴시킬 때에 그때까지만 해도 죄의적인 침례를 베풀었던 그런 장소를 발굴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죄의적 침례탕 이거 발견된 걸로 예전에 여기서 베드로가 하루에 3천 명씩 이렇게 침례를 주었다 했던 그 당입니다. 그게 다 이게 이 신로암 못이 있기 때문에 이게 신로안이라는 그 연결이 돼가지고 이제 그런 당까지 엔 것이 바로 이 신로암 못입니다. 자 우리 좀 장소를 이정해서 가이사라 빌리뽀로 지금 왔습니다. 지금 가면 현지 명이 반냐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가이사라 빌리뽀로는 어떤 지역인가니 그 뒤에 높은 산이 오늘날은 시리아에 속해 있는 헤르몬산이에요. 헤르몬산은 이스라엘에서 옛날 성경시대입니다. 이스라엘 땅이었잖아요. 이 헤르몬은 높이가 백두산보다도 한 100m 더 높습니다. 백두산이 2744년. 지금은 가면 백두산이 좀 낮아져가지고 2650m입니다. 하여튼 백두산보다도 한 100m 더 높은 곳이 헤르몬산이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변모산상되었다는 산이기도 하죠. 거기는 1년 내내 흰산, 흰 백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늘 백두산이죠. 이스라엘의 백두산은 헤르몬산이고 우리 한국의 백두산은 옛날에 우리 태백산이라고 했던 한박산. 그게 지금 한국에 있는 바로 그 백두산입니다. 두 개 백두산이 있었어요. 이스라엘도 있고 우리나라에도 돼. 이스라엘에 있는 이 백두산이 헤르몬산입니다. 거기 있는 물이 지하로 이렇게 내려와가지고 지하에서 이렇게 탁 용성천 이곳을 용천이라 그래요. 용천. 우리 한국에도 함경도에 용천이 있잖아요. 우리 통합적 노예 이름도 용천노예가 있습니다. 용천이 뭔가니 밑에 지하수가 뿜어올리는 그런 셈이라는 곳이죠. 그 용천이 바로 이 가이사라 빌리포 지역입니다. 본래가 이 가이사라 빌리포 지역이 아니었어요. 훗날 유대인들이 로마의 황제 이름 가이사라에게 이걸 바친다 그래가지고 이 가이사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리고 빌리비라는 이름 히브리어 이름을 붙여서 가이사라 빌리포 이렇게 된 겁니다. 이런 것이 가이사라인데 뭐 평양에 출신인 한 장로님이 가이사라 이렇게 돼서 여기 이스라엘 성지수를 오셔서 농담을 하신 말이 있습니다. 이 가이라는 것은 평양말로 개라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사라 개를 사라 이런 것으로 가이사라 이렇게 농담으로도 하시는데 그 본래가 카이조입니다. 카이조 이 도로마 황제의 친구 이름이었죠. 거기 이제 빌리포 지역인데 지금 현지에 가면 이거를 반냐서라고 얘기합니다. 이 반냐서를 이거 좀 부드러운 발음이고 비는 본래는 피입니다. 판 신전이 있는 곳이에요. 해로몬산에서 물이 이렇게 얼음 물입니다. 얼마나 차가운지. 그래서 여기서 딱 용천이 이게 가이사라 빌리포 있는 이 물이 얼마나 차가운지 몰라요. 우린 갈 때마다 이 발을 물에 담가보고 또 손에다가 물을 담가보는데 글쎄요. 한 5초 10초 있으면 이렇게 빨리 떼고 싶은 그만큼 물이 차갑습니다. 그래서 지금 또 가면 판야스 판신이 있는 곳인데 이 판신이라는 게 살림의 정이에요. 여기 지금 물이 있는 이 뒤에가 바로 그 바위가 있습니다. 이게 동굴도 있고 이 판신전이 있는 그곳에 예수님은 마태복음 16장 보니까 제자들과 함께 퇴수해 요즘으로 하면 수양회를 하러 여기까지 오신 거예요. 하도 그냥 이스라엘 그 종교 지도자들이 이상한 질문을 하고 괴롭히고 제자들 손 안 씻고 밥 먹는다고 그렇게 잔소리고 그래서 우리 주님이 좀 쉬고 싶으셔서 이제 여기까지 오신 거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더니 뭐 주님을 선지자입니다. 뭐 엘리야입니다. 또 세례요한이 환신했다고 그럽니다. 이런 이제 대답하는데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할 때 이때 베드로가 정말 이 하느님의 그런 영으로 충만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다. 신앙 고백했던 마태복음 16장 16자리 바로 이 자리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우리 기념교회당이 하나도 없었는데 우리 한국교회가 특별히 그때 광림교회 김순덤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여기에 좀 기념교회를 하나 짓고 싶다. 그런 말씀을 하기는 했습니다마는 그 후에 기념교회 지었다는 얘기는 지금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좀 한국교회가 좀 신경 쓰고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있었던 그 곳인데 요단강의 시작이에요 이게. 그리스부터 이 요단강이 쭉 내리는데 요단강 뜻은 원래 요단강으로 읽지 마시고 요루단으로 읽으십시오. 요루단이 정확한 발음입니다. 요루라는 뜻은 흐른다라는 뜻이에요. 단은 뭔가니 단지파입니다. 이 땅이 본래 단지파 땅이었어요. 그 단지파의 땅에서부터 쭉 이렇게 흘러내린다고 해서 요루단 이랬거든요. 요루단. 우리 유분의 다섯 번째 선자가 태어났는데 걔 이름이 요루단이에요. 조루단. 그래서 이거 아주 요단강이 이스라엘에서는 생명의 첫 줄이죠. 지금은 가면 이스라엘과 요루단이 이렇게 국경을 이루고 있는 곳입니다. 이게 요루단입니다. 요단강보다는 요루단강이 정확한 발음이고 그래서 이게 요루단은 여기 가이사라 빌리뽀 여기부터 시작해서 염해까지 이렇게 흐르는 곳인데 직선거리는 100km입니다. 그런데 이게 꾸불꾸불 사해청을 이렇게 해서 실제 거리는 197km로 이렇게 흐르고 있습니다. 이게 요루단입니다. 그 요루단 바른지가 가이사라 빌리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려오다가 보면 이스라엘의 이 서부지역에 해안평원이 있어요. 세 개 있죠. 블레셋평야가 있습니다. 샤롬평야가 있습니다. 오늘날 텔라비버 그 중심으로 샤롬평야가 있어요. 그리고 이게 쭉 가서 악고라는 곳에 있는데 이 악고는 오늘날 하이파 있는 도시 북쪽부터 이거를 악고평야라 그럽니다. 세 개 해안평야가 있는 곳으로 얼마나 땅이 비옥합니까? 우리나라의 김제평야처럼 굉장히 이게 비옥합니다. 또 우리나라의 저기 있는 개경에 있는 그런 평야처럼 연배평야처럼 굉장히 이게 땅이 비옥합니다. 이게 해안평야에서 그다음 땅을 뭐라고 그러냐면 셰펠라 지역이라 그럽니다. 이 셰펠라 지역을 우리말로 보면 구릉지대라 그러는데 해발 한 300에서 800m 그 사이를 구릉지대라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 해안평야를 지나서 구릉지대에 들어간 한 시점에 다익과 골리아시 싸웠던 엘라 골짜기가 있습니다. 이 골리아스는 가드 출신이에요. 가드는 블레셋의 다섯 방배 가운데 한 방배 그게 장군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로 가드에 있는 한 골짜기가 이거를 엘라 골짜기라 해서 여기서 다윗이 골리아스를 죽였던 이스라엘의 승정보가 있던 바로 그 장소입니다. 그리고 북쪽으로 이제 가면은 엘리 제사장이 마지막으로 섬겼던 신로 장막이 있습니다. 이 신로 장막은 정말 여러분들이 꼭 가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은약계가 블레셋의 마지막으로 뺏겼던 그 장막이 여기고 제가 이제 이름이 사무엘이잖아요. 저는 제 사무엘 이름이 어머님 태종에서부터 받은 이름입니다. 우리 두 분 누님이 있었어요. 한 분은 지금 천국으로 가셨는데 그 우리 아버님 어머님이 기도하시면서 그때 아버님은 이제 6.25 때 울산으로 피난에 오셨어요. 그래서 이제 피난 시절 때 기도하셨습니다. 이분의 아들을 주신다면은 이름을 사무엘을 짓고 하나님께 평생 바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저는 태어난 서부터 지금까지 주의 종의 길로만 걸어왔습니다. 다른 거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 어린 사무엘 사무엘아 사무엘아 불러주신 이 장소가 이 신로 장막이에요. 그래서 저는 여기는 꼭 갑니다. 제 생일 때마다 사무엘 상 항상 2장을 읽으며 사무엘아 사무엘아 불러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기도의 사랑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내가 범치 않겠다 했던 참 그 장소 에베네셀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도우셨다. 이게 다 신로 장막과 관계되는 것으로 참 이 신로 장막이 지금 또 있습니다. 신로 장막의 발굴을 지금 다 이제 거의 끝나고 있어요. 여기서 다 이제 우리 대원들이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신로 장막에 조금 나가면 이제 하솔 개셀 거기에 비를 저장하는 이게 곳이 있습니다. 여기 비를 저장하는 곳. 우리 그 요셉이가 도단에서 이런 장소에 그가 옷이 벗겨지고 갇혀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우리가 우리 손으로 차마 동생을 죽일 수 있느냐 그러고는 이제 이 유다의 건의에 이 요셉이가 그 이집트로 가는 미디언 상인들에게 종으로 팔렸던 20세계를 받고 그가 팔렸지 않습니까? 바로 이런 물구덩입니다. 이게 비를 저장하는 곳. 개셀가. 내겹 지방은 그 부엘셰바 남쪽 이후로 이제 이런 황나랑 광야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전체 길이가 400km예요. 그중에 절반가량이 다네스부터 부엘셰바까지가 사람이 살 수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항상 이스라엘 전체 국토를 얘기할 때는 우리 통일왕국 시대입니다. 다네스부터 부엘셰바까지예요. 사람이 살 수 있는 곳. 그 단과 부엘셰바의 딱 중간지점이 쇄겜이에요. 쇄겜. 오늘날은 이걸 네블루스라 그러는데 이 쇄겜 지역이 누가 차지했습니까? 에브라임 지파가 차지했죠. 이 쇄겜에 누가 있습니까? 요수와 묘가 있습니다. 또 요셉이 총리 대신했던 요셉이가 해골을 계속 가지고 와서 요수와 장군이 죽었던 그 해에 요셉의 묘가 여기에 장사가 됩니다. 그 쇄겜에 가보면 요수와 장군의 묘도 있고 또 요셉의 묘도 있고 바로 이 장소에 보이는 곳이 야곱의 우물이 있고 이 우물에 앉아서 우리 주님이 수가성 여인과 대화를 하고 있는데 그때 이 너머에는 에브라임 지파의 땅이어서 중심지역에서 여기에 요수와 장군의 묘도 보이고 요셉의 묘도 보이는 곳이 바로 이 수가성 여인이 만났던 야곱의 우물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뒤로 이렇게 보면 두 산이 있습니다. 북쪽에 있는 에발산이 있어요. 남쪽에는 그림신산이 있어요. 그래서 모세가 요수와 장군에게 너희가 가난 땅을 정복하고 쇄겜에 가거든 여섯 지파시 이렇게 줄을 서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정하는 자에게는 에발처럼 이렇게 저주를 임하이라. 지금도 에발에 가면 이 산에 나무가 없는 민둥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정하는 자에게는 이런 축복을 내리기라고 축복을 선언하는 것이 그림신산이에요. 그림신산에는 지금도 나무도 있고 거기에 사마리아 사람들이 따로 성전도 세웠고 사마리아 오경도 있던 곳이 그림신산으로 지금도 한 500에서 600명의 주산되는 사마리아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이들이 지금도 짐승에 이렇게 제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시대 때 어떻게 예배를 드렸느냐 관찰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림신산에서 지금도 짐승 제사를 드리고 있거든요. 그거를 보면 많이 참고가 됩니다. 그게 사마리아에 있는 그래서 그 수가성 여인 또 우리가 이 산에서 예배를 드려야 합니까? 예루살렘에서 드려야 합니까? 그래서 그는 평생 이 여인은 거기에 대한 진리에 대한 목마름이 있었어요. 그때 우리 주님은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이 산도 말고 저기도 말고 그러니까 그림신산도 아니고 예루살렘 장소의 개념이 아니라 우리가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를 드릴 때가니 곧 이때라. 그러면서 예수님이 바로 그 예배의 대상이고 영과 진리 예배의 주인공명을 말씀드릴 때 이 여인은 영혼이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의뢰의 우리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가 모든 숙제가 풀리고 그래서 이제 갔던 그 장소가 바로 이 쇠겜 있는 그 곳입니다. 바로 그림신산 밑에. 그래서 이제 그 200km가 그렇게 되고 200km에서 에일라까지 있는 이 지역이 내겹집이라 그랬는데 이 내겹이라는 것이 남쪽이라는 뜻입니다. 남쪽이 지금도 가면 이런 황활한 사막입니다. 광야입니다. 이거는 이제 가변아움에 가면은 이런 이제 여러 가지 조각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인데 이 하나님의 은약계를 싣고 다녔던 그런 것으로 추정되는 수레를 이렇게 조각한 거라고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약계는 이렇게 수레 싣고 다닌 게 아닙니다. 반드시 고아자손이 이 어깨에다가 이거를 네 사람이 이렇게 메고 가야 됩니다. 우사도 그거를 자기 아버지에게 그런 교육을 못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불레새 사람들이 신상을 옮기는 방법으로 소의 수레에다가 하나님의 은약계를 싣고 다여강이 예루살렘으로 이걸 옮기라고 해서 갔다가 소가 뛰놀고 이것이 막 넘어지려고 하니까 우사가 손을 대는 마음에 바로 죽는 불상사가 있었습니다마는 이 하나님의 수레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은약계를 옮기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아따의 교훈적인 것으로 이 가변함에 보면 이게 이제 전시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오늘 여기 예루살렘에 여기까지 하고요. 우리 한국 성지슬레 우리 저 후반에 한 10분 정도 남았는데 그거를 좀 하겠습니다.